자 그렇다면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 있습니다. 의자는 단 하나. 의자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과연 어떤 팀이 결승에 올라와서 우승을 하게 될지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응원해주세요. 3번 1번 비크릿 2번. 자 응원해주세요. 응원해주세요. 자 준비 됐으면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비장하신 거 아니에요? 네. 열심히 해야죠. 오케이 좋습니다. 자 갑니다 준비. 시작 시작 자 이렇게 돼서 피크닉 2종 결승.